이쪽으로 안오나? 아니 뭐 소지 말자 그냥 각 안나올 것 같아 여기 있는거 안와? 옆집 먹으러 가는거 저기 중앙집 먹으러 가는거 같네 저기 우리가 먹을까? 먼저 먹고 있으면 유리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여기 먹고있자 두명이네 다시 한 두명이네 아 저 에어드랍 먹으러 갔네 여기서 진짜 에어드랍 먹는거 사비율 있으면 저 무조건 죽일 수 있는데 우리한테 측면 보이고 가만히 엎드려있네 저 에어드랍 먹네 에어드랍 욕심 해봤냐 저 새끼들 저 먹고 노란집으로 들어가겠나 노란빙집으로 그러네 에어드랍 먹고 노란빙으로 들어갔다 확실히 저집에는 에어드랍템 두개 먹으네 들어가있는데 아 저 사비율이 있었으면 진짜 둘 다 무조건 죽인건데 존나 우린 이쪽만 이쪽만 잘 보면 돼 빨핑 쪽만 결국에는 그쪽에서 오는 애만 위협이지 나머지는 다 존나 탁 트인데도 있어갖고 이쪽으로 오지도 못해 나 저 노란빙잉집에 두명은 확실히 고정이야 홍정갑쪽에 두명정도 있고 상꼭대기 두명정도 있고 우리 두명있고 여덟명에 나머지 하나 5명은 어딘가에 뿔뿔이 흩어져 숨어있다는거지 I don't need wood step 원이 어떻게 잡히느냐 하아 땡큐 앞에 여기 엎드려있다가 천천히 들어가야될거 같은데 천천히 가도 될거 같은데 지금 원 줄어들때쯤 해가지고 오 땡큐 땡큐 어그소린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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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달러 어그소린거 어그소린거 야이 개새끼야 더 캠핑한게 잘못이지 뭐 뭐라고 했어 자랑이야 또 캠핑한게 자랑이야 아아